이야, 좀 징그럽죠? 이거는 이름이 좀 섬뜩해요. 평생에 한 번 보기도 정말 어려운 친구입니다. 사오정! 이걸 이용한 기술을 써요. 진짜 맞추고 싶어, 진짜. 나한테 내줬으면 맞췄을 텐데. 진짜 이고 싶어요. 이것도 못 맞추냐? 어린 시절 추억 수환 아이템, 미니카 레이싱 만나보겠습니다.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미니카 레이싱,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요. 비온과의 컷에서 미니카의 빠른 속도를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. 미소룡의 창세한 모습이죠. 절권도를 만나보겠습니다. 절제된 동작에 비해서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네요. 360도 카메라로 절권도를 직접 분석해보겠습니다. 비온과의 아잇!